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옆면에 보석이 들어가는 마디 체인을 그려 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냥 민자로 했다가 어색한 것 같아서 보석을 넣는게 이쁠 것 같더라구요 같이 해볼텐데 진짜 별거 없구요 알맹이 한나만 만들면 되요 지금 대충 보시면요 우선 뭐 해 놓은거냐면은 배열이 어떻게 될지 테스트 한거 거든요 보시면 여기 양옆에다가 점을 넣어 놨어요 여기 점, 그리고 복사, 점에다가 우클릭, 점클릭, 점클릭 이렇게 한번 배열 해 본거에요 이유는 그 고리끼리 잘 자리가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해준거구요 키워서 보면 요정도 약간 이제 화면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살짝 떠야 실제로 만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걸리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조차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버리면은 실제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가지고 미묘하게 조금 뜰정도 라고 칠게요 요것도 사실 뽑으면 조금 타이트 할 순 있어요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 규격이긴 한데 만약에 잘 안맞는다 그러면 여자리를 더 파내면 되거든요 실제 제작할 때 여기 공간이 더 넓으면은 고리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튼 일단 요거 아주 간단하게 돌출시킨 다음에 라이트 위에서 V 자를 만들어 가지고 차집합을 해준 상태구요 일단 이 부위가 중요해서 이거 먼저 볼게요 고리끼리 잘 걸릴 수 있게 여자리를 좀 파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서 차집합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필수 그리고 요런 부위들은 제가 취향이 좀 이래서 파이프 해줬구요 가장자리 짚어 가시고 지름을 0.5 정도 해준 거에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고리 사이즈 먼저 좀 볼게요 얘가 파이프가 0.5 내경이 대충 0.65m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0.65mm 그 양편 링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에요 한쪽 해가지고 적당히 미러를 시켜준 다음에요 얘를 라이트 뷰에서 90도를 꺾어 주시면 대학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뭐 위치는 필요한 만큼 조절을 했다는 거고 넘어가고 일단은 요거 아 요거 막대기는 제가 선을 얇게 투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짧은 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배열을 좀 하거든요 커브를 따라 배열 적당하게 5개 한 번씩 왼쪽으로 가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은데 한 번씩 반대쪽으로 가서 그냥 무시하구요 빈 공간에서 하고 옮겨 오시면 돼요 적당하게 약간 길게 하긴 했는데 하나 버리고 4개만 보여드릴게요 위치를 맞추고 와이어프레임 뷰포토로 바꾸고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 약간 줄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D 크기 조정 끝점 빈 공간 클릭하고 안으로 이걸 안 잘라주면 이걸 조절 안 해주면 귀에 넘쳐 가시고 모양이 안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거는 길이 안쪽에 들어가게 맞춰 놓고 나서 애들을 다 선택을 하구요 다시 뷰를 돌리고 커브투영 클릭 요렇게 해주고 파이프를 바로 이어서 똑같이 0.5를 넣었어요 커브투영을 하게 되면 앞뒤로 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커브투영한 다음에 바로 파이프를 실행하면 앞뒤 파이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투영한 그 형태가 선택이 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투영한 다음에 바로 파이프 실행하면 바로 해줘요 그리고 양쪽 하려고 그러면 위로 하면 되는거고 넘어가고 이 상태는 제가 그룹을 지워놓은 상태에요 요거 풀고 아까 했던 커브가 안 남아있어가지고 추출을 할게요 가장자리 복지 열어보는 하트 모양을 알아서 그리시면 돼요 맨 처음에 하나의 닫힌 커브 하트 모양으로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꺾여 있죠 이게 아까 이제 꺾인 모양 그대로 땄기 때문에 꺾인거고 이런 모양을 펼칠 때는 구성평면에 투영을 실행을 하시면 돼요 해당 뷰를 기점으로 해서 0점 기준으로 펴 주거든요 아무튼 이걸 평면으로 그렸다 치고 돌출 양쪽 얘 적당하게 일단 좀 크게 해놓고 나서요 라이트 뷰에다가 0 엔터 적당히 자기 원하는 만큼의 사선으로 꺼주고 얘를 미러를 해요 붙듯 잡고 선택하고 결합하고 약간 올립니다 그리고 미러를 해주고요 0 엔터 Shift 클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면밀인지 해주고요 단 원하는 사이즈라고 칠게요 제가 아까 이 두께를 2.4로 잡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일단 진행을 할게요 얘를 돌출을 하구요 보시면 한쪽은 이쪽으로 뒷면이 됐고 한쪽은 똑같이 뒷면이 아래로 아래로 와가지고 얘는 위쪽이 뒷면이 되도록 바꿀거거든요 얘를 이거 선택된 상태로 얘를 우클릭 그리고 나서 차집합 이거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넘어가고 보석을 가져오기로 하구요 보석을 가져오기를 하구요 보석을 가져오기 제가 여기 1.2mm를 넣었었거든요. 얘를 drag, group 점에다가 우클릭, 서피스 상으로 방이 지정이에요. 점 클릭, 마우스 아래로 shift, 배치할 서피스 확인, 복사, 예 해놓고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얹으시면 안 돼요. 까먹고 선을 투영을 안 해가지고 직선을 하나 그리구요. 커브 투영 해주시고 다시 서피스 상으로 방이 지정 면 선택 확인, 복사 예는 꼭 해주셔야 되고 근처 점에 놓고 적당히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어차피 3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완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양옆에 남는 부위가 비슷하게 남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띠를 둘러놓는 이유가 저도 배운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호 예요. 그래서 이 띠 간격 보고 대충 맞추는 거죠. 이 정도 오게끔. 그리고 number를 제가 아까 썼던 게요. 요만큼 0.4호를 사용을 했고요. 얘도 그룹을 좀 지워놓고 방위 지정, 점, 조트, 클릭, 면 선택, 확인, 교차점을 일단 클릭을 해요. 1개, 2개. 일단 해놓고 엔터. 얘네 두리는 먼저 위치를 좀 잡아 놓고요. 요 띠는 이거는 0.1 간격으로 해놓은 띠거든요. 이 테두리에 0.1 정도는 떠 있어야 나중에 안 붙어 나오거든요. 이게 붙어 나오면 되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0.1 정도는 태에서 멀게 그리고 미러를 시켜 주고요. 다시 잠깐만 이거 할 때는 약간 귀찮아도 점에다가 우클릭 해 주셔야 깔끔하게 잡혀요. 얜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뷰 좀 꺾어서 잘 보이는 뷰로 맞춰서 이때는 프론트랑 이 퍼스펙티브 뷰랑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음... 요정도 요정도 됐다 치고 이걸 또 미러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배치 자체는 끝났고요. 얘를 또 미러를 해야겠죠. 양 옆에 오게끔 이러고 나서 얘를 파 줘야 되잖아요. 차집합을 선택하고 요거 잠깐만 얘 선택 넘바를 여기서 선택을 해요. 엔터 1.2 이제 선택 엔터 깔끔하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제가 별표로 묶어놨어요. 끝 지금 보석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